1, 1, 2, 3 1, 2, 3 4 1, 4, 8 서둠이 벌써 지금 어떻게 충분히 쫙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16분은 빨라지기가 어려워요. 그 제로 빼기라는게 좋은 차례. 갑자기 선생님이 몸 얼마나 빨리하나 저는 제로 빼기라는거거든요. 가속도가 더 중요해요. 최고 속도보다 가속도. 쫙 당기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순간 가속도. 원. 또. 에. 엑. 떠. 원. 다능합니다. 16분은 그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분은 그들 사이에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6분은 그들 더 빨리. 근데 16분은 그들 더 나게 하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공간이 보잖아요. 1-4-8-8 한 번만 118 시작해 sed 1-4-8-8 3-4, 4 minutero 손쪽에서 1 voi 넣었습니다 마칠 양쪽으로 하자락이 좀 날릴거에요 1, 2, A, 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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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모든 것에서 약간 좀 헤매고 계시는게 지금 16분 비언단 얘기거든요 피앙 청춘을 주세요 정! 갑니다 피앙파가당 빵빵파가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촘촘기 4 4 4 4 4 4 5 5 5 5 6 5 7 6 지금 그전에 놓치는 친구들이 있으면 46만 час refrigerate 유니즌 이렇게 적어 볼게요 unison 이렇게 적어 볼게요 unison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같이 같은 음을 연주하는 겁니다 한정도까지 동시에 같은 음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혹시 내가 놓쳤더라도 여기가 어딘지 미친지 알겠죠 46마디 바로 갑니다 예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 1,4,3,7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워지니까 보통 하늘 중에 이런 거 아니에요 4,6,7 긴 넘치할 때 꼭 세셔야 돼요 1,2,3,4 1,2,3,4 1,2,3,4 다 세어야 돼요 1,4,8 3,8 4,8 4,8 4,8 5,8 5,8 5,8 5,8 5,8 5,9 6,9 6,9 5,9 6,9 6,9 5,9 6,9 한글자막 by 한효정 5, 4, 4, 4 5, 4, 5 다시 한번 합니다. 84 89호 기억하세요. 따 따 따 못 맞춥니다. 따 따 따 따 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1 2 8 8 9 4 9 9 10 10 11 12 12 13 13 14 감사합니다.